아 탈출 실패 어 컨덕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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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을 잡고 그렇지 아 제가 그렇게 된 걸 딱 살리면 그림이 딱 나오죠 아 해치웠다 더 이상 없는 진짜 없는데 이제? 이제 클리어인가? 나온다 조심해라 이제 때가 되었다 위에 위에 아까 있던 애들 와 이씨 어 이거 말하면 안되겠다 진짜 아까 두명 있던 곳 두명 있던 곳 나 한명 밖에 못갔어요 스카임 라풀 모자 조심 어 외로졌어 2층 2층 애드형 킬 안줄거야 내꺼야 3등인거 같아요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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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쏴요 2명이야 2명 쟤는 한명 아니야 2명이야 문 닫혔어 난간에 난간에 하나 바깥에 난간 내 뒤 내 뒤 내가감 내가감 뭐하냐 뭐하냐 방토를 키우면 어떡해 아아아아 아아아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지 어 시아가 관리 안해요 그게 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디서 지금 깜짝놀다 깨졌어 깜짝놀다 깨졌어 아아 닝스버깃터리에요 아귀 관리하세요 정말 아아 뭐야 또 있어 아니야? 아니구나 깜짝이야 방불아 여기야 여길 때려 아 방설아 여기야 여기 어 야 야 지양비야 누구야 너 때문에 세번 기절했잖아 와 진짜 가난 아프다. 불림버시 3번 기절이라니. 뭐라고요? 빠졌어. 폭발을 뿔 있잖아. 원희가 주먹으로만 눕히던데 방팔이? 와 불림버시 주먹으로 죽은 거야? 설마이다. 고맙습니다.